이봐! 불씨! 해충을 없애기 위해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일부 농민들은 해충 방제를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기도 하는데요 이게 웬일이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이 사실은 농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액구준 논밭만 태운 셈이 됐네요 논두렁 태우기는 오히려 농사에 유용한 벌레들을 죽게 하고 산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논밭과 주변 산들이 받을 고통을 먼저 생각해주세요